안녕하세요. 또선생입니다. 또선생 수능 영어 간접쓰기 OT입니다. 저희 문제풀이 강의 중에 이렇게 앞에 쉬운 유형도 있었고 중심 내용 파악도 있었고 이번에는 간접쓰기입니다. 간접쓰기라는 용어 자체가 되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순서 문장 삽입을 간접쓰기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 교재 보시면 제가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를 항상 올려드리거든요. 유형이 변할 때마다 이건 한국교육과정평권의 수능 학습방법 안내예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권이 수능을 이렇게 공부해라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영어에 간접쓰기 파트라고 적혀있거든요. 간접쓰기에 순서 문장 삽입 그리고 저희 흐름이랑 요양 문제가 있어요. 흐름이랑 요양 문제는 그래서 좀 빼고 순서랑 삽입만 다룰 거예요. 자, 간접쓰기 파트의 학습방법 안내의 평권이 뭐라 적어놨냐면 이 유형의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는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자, 그래서 저희 중심 내용 파악하기 유형 바로 문제풀이 앞에 영상 우리 강좌들이었죠. 문제풀이 중심 내용 파악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중심 내용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보다 제가 여기다가 형광편치를 하죠. 단서들이라고 해놓고 세부정보 연결사, 지시사 등을 활용하래. 평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예시나열 비교대조와 원인과 결과 등 글쓰기에서 사용되는 보편적인 글의 구조를 이해하래. 그리고 다른 문단에서 우선 비교, 예시, 대조, 열거, 인과 등의 전개구조로 이루어진 글을 학습해봐라. 자, 그리고 평권의 학습방법 안내.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에 언어 장치의 쓰임을 학습해봐라. 뭐 하려면 순서 삽입, 즉 간접 쓰기 유형 잘 풀려면 평권이 연결사, 지시사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그리고 그 연결사는 결국 우리가 중심 내용 파악할 때 배웠잖아요. 역접 예시, 인과 비교대조요. 이거 우린 전개구조 이미 다 배웠잖아. 그걸 활용하려고 그 연결사를 여기서도 활용하래. 근데 활용하는 방법이 중심 내용이랑 좀 달라요. 암튼 이걸 공부하라고 해서 평권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래. 그걸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그게 안되면 내용상 연결, 즉 독해서 연결해라. 이거거든요. 자, 잘 봐요. 명시적 단서가 무슨 뜻이에요? 명시,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이거 어디 아까 나왔었어? 계속 평권이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등의 언어장치, 단서들 그리고 명시적 단서라고 평권, 학습방법, 안내 이렇게 반복해놨어요. 즉, 제가 중심 내용 파악 유형이나 쉬운 문제 유형할 때는 이런 말 쓰지도 않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해요. 왜? 간접 쓰기 유형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권이 이거 공부하라잖아. 그래서 이대로 가르쳐드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걸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문제, 문장사인 문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해서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 제가 독해 다 해드리니까 B, C, A, 답 고릴 수 있겠죠? 이렇게 수업 안 할 거예요. 이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적극 활용하고 자,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안되는 거 있어요. 얘네 안 나오는 거는 내용상 연결, 즉 독해에서 연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하는 게 낫다. 쉬운 것부터 연결해서 그 경우의 수리 줄어놓고 독해하러 가자고. 그럼 보일 거라고. 근데 이 독해도 내용상 연결도 그냥 이거 다음에 이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 저희 중심 내용 파악에서 했던 말장난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OT 때 간략하게 몇 문제 가지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교재에 오시면 제가 이런 걸 다 분류해놨어요. 대명사, 지시 형용사 플러스 명사. 이게 뭐예요? 평권이 말하는 명시적 단서인 지시어랑 대명사. 제가 이렇게 교재에다가 수록해놔드렸고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봐요. 여러분, 우리 순서 문제로 예를 들어봅시다.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희가 있어. B에는 데이로 시작해. 이 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대명사가 뭐죠? 대신해주는 명사잖아. 데이가 뭐예요? 대신해주는 명사인데 데이는 복수를 지칭하고 희는 어떤 남자를 지칭하는 거죠. A에 희가 나오려면, B에 데이가 나오려면 A 앞문장이 뭐 있어야 돼? 어떤 남자가 나와줘야 돼? B 앞에 뭐 있어야 돼? 어떤 복수의 사람들이나 대상들이나 기관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다? 순서 잡을 거야. 중심내용 파악하는 말 안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 앞에 순서 잡으세요. 이거 가지고 순서 잡으세요. 그랬을 때 이 대명사는 무슨 역할을 할 거다? 명시적 단서인 연결고리의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냅다 독해서. 여러분, 이거 독해보니까 B 다음에 A, 괜찮죠? 이렇게 독해하는 것보다 여기 있는 희가 지칭하는 게 여기 있는 어떤 남자가 있으니까 C 다음에 A,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이해될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는 A에 있는 어떤 여기 있는 기관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A 다음에 B, 이렇게 제가 설명할 거야. 그럼 이해될 거잖아요. 그리고 빈 부분은 뭐라고 할 거다? 그제 도야 독해에서 내용상 연결. 이거 다음에 여기에 적절하죠.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지성형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자, 뭐 OT니까 제가 뭐 어떻게 어떻게 수업을 하겠다. 저의 교재는 뭐가 좋다. 이거보다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리는 게 타당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 푸는 근거는 다 어디서 나온다. 평가원의 학습 방법 안내라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그렇게 풀려야 될 거냐. 그래서 제가 평가원 기출 문제 가지고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지성형사 플러스 명사가 있어요. 디스 명사, 디지 명사, 덴 명사, 서치 명사, 히지 명사가 있으면 여러분 이 펜이라고 지칭하려면 앞에서 그 펜을 한번 언급해야 이 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아, 야 아까 그 펜 줘봐. 이러면 그 펜에 대한 언급이 우리끼리 공감대가 있어야 그 펜을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도 이따가 쓸 거예요.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결사. 여러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에 시험이 어려워졌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요즘에 순서 삽입이 여러분 되게 어려워진 게 체감으로 느껴지죠. 왜 느껴지냐면 평권이 학습 방법 안내 이렇게 명시적 단체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여기에 세부 전공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공부하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얘는 다 찾아. 히, 쉬데이 이런 거 너무 쉬워. 디스 명사, 서치 명사 다 너무 쉬운데 그래서 평권이 여러 트릭들을 넣어요. 서치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같은 단어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을 해버리는 거야. 디스 명사가 분명히 있는데 이 명사랑 같은 단어가 없어. 뭐 됐다는 거야. 저 단어가 말짱난, 영어가 바뀌었다는 거지. 저희 중심내용 파악에서 이거 연습 진짜 많이 했었죠. 이 한 트릭이랑 제일 많이 요즘에 평권이 연결사는 많이 나요. 얘는 분명히 명시적 단서지만 학생들, 공부 제대로 안 한 학생들한테는 벗이 어쩌라고 포르그 잼플 어쩌라고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잘 봐요. 역접, 예시, 인과, 비교대조, 나열 다른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잘 알아.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제 중심내용 파악 유형 문제풀이 중에 중심내용 파악 보고 온 학생들이 더 많겠죠. 제가 이거 셀 수 없지 했잖아. 제가 중심내용 파악할 때 그냥 냅다 독해하러 들어가기 전에 뭘 한번 찾아보자. 전개 구조를 보여주는 연결사를 한번 찾아보자. 그때 우리 역접, 예시, 인과, 비교도, 조여 이거 제가 중심내용 그 문제 돼가지고 다 해드렸잖아. 그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접, 예시, 인과, 비교도, 나열의 연결사진이 낯설지 않죠. 얘네를 어떻게 쓰는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 중심내용 파악 때도 제가 또 선생님의 디테일 잡기가 있었죠. 문제에 나오는 이런 디테일 잡기들 얘네들도 제가 수업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순서 문제로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자, 2025학년도 9월 모구사 37번에 A의 첫 문장의 데이가 있었어요. 이 데이를 냅다 독해하러 뛰어들기 전에 순서 문제 푼다고 냅다, 예, 독해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학생들한테 A, B, C 가서 명시적 단서를 체크해놓은 다음에 독해하러 들어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냥 독해하면 아깝잖아. 명시적 단서들, 눈에 보이는 단서들, 연결고리들을 평권이 깔아줬을 텐데 이거 모르고 그냥 독해하면 독해도 어려워서 머리도 하얘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자, 그리고 C의 역접의 연결사. 왜 얘네 둘을 표시를 하는지 알겠죠? 여기에 데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A의 데이가 있어. 그러면 A 앞에 주어진 문장이건 B건, C건 무조건 와야 될 거 아니야. A 다음에 A 앞에 오르면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자, 독해해봅시다. 그들은 테이크할 수 있다. 뭐 선제 액션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데이, 최악의 상황, 선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동물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체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무조건 A 앞에 뭐 있어야 돼. 데이는 명시적 단서라니까 대명사는 평권이 주는 간접 쓰기에서는 무조건 명시적 단서라고 생각하라고. 그럼 여기에 데이가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평권이 의도하고 낸 거라고. 그러면 독해를 의도한 그 의도대로 독해를 해주라고. 자, 주어진 문장은 독해할 거야. 독해 왜 아는데. 여기에 뭐 있나 찾아봐라. 내용 2에서 철학 지문이 나오고 물리 지문이 나오고 여러분 어렵잖아. 여기에 뭐 있나 찾아봐라. 저 데이, 복수의 이 대상들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고. 그걸 찾는 독해를 하는 거야. 없어. 그럼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깨워놔도 안 되지. 명시적 단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1번부터 지우라고. 타당하죠. 그 다음에 B를 독해를 하는 거야. B 독해를 하는데 어, 대의를 받을 만한 말이 있는지 없는지 찾으려고. 어, 쌩군데 여기 보면 애니멀즈도 여기 있고 여기도 애니멀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독해를 해봐야 된다고. 얘네들은 선제 액션을 취할 애들이란 말이야. 선제 액션을 취할 애들이 누군지 찾아보면 얘네들은 사후적인 거 사후적인 걸 사후적인 걸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연결이 안 돼요. 자, 근데 독해를 보니까 얘네들은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죠. 이 연결사도 너무 중요해요. 동물들은 또 잘한대. 뭐? 다루는 걸 잘한대. 뭐 하기 전에?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얘네들은 전을 잘하는 애들이야.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걔네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메커니즘들을 개발시켰어. 예측하고 피하는 걸. 그러니까 일어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데이가 누굴 받을 수 있다? 여기 있는 A의 얘를 받을 수 있지. 왜? 얘네들은 뭘 취할 수 있습니까? 선제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C 다음에 A로 연결되는 게 확실하다. C, A를 붙여놓고 시작할 수 있다고. 그럼 주어진 문장이 맨 앞에 있을 거고 B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인지 여기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을 때 그냥 또 맨땅에 헤딩하지 말고 이 하우에버 써보라고. 자, 역접의 연결사 나오고 나서 얘네는 일어나기 전에 대응을 잘하는 애들이었죠? 그리고 얘네도 어떤 애들이었어? 저 데이가 받으니까 선제 액션을 하니까 일어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애들이었잖아. 비독 해보자고. 그들은 진학시켰어. 많은 다른 방식들 뭐 유지하는 그들의 건강과 뭐 한 이유? 일단 그것들이 손상받고 난 후에 다시 얻을 수 있는 건강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개발시켰어. 얘네들은 일어난 후의 애들이야. 잘 봐요. 그러니까 연결사 쓸 수 있다고. 여러분 하우에버 어딨어? 역접의 연결사가 여기 있다고. 그러나 얘네들은 다룰 수 있대. 뭐? 그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들이 발생하기 전에 다룰 수 있고 얘네들은 그래서 선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얘네는 전이고 얘네는 전이야. 그러면 후는 역접의 연결사 앞에 들어가야 돼. 뒤에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연결사는 쓰임이 있다니까. 비가 앞에 와줘야 얘네들은 후에 다치고 나서 대응할 수 있는 애들. 근데 뭐도 있다. 다치기 전에 대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B가 C 앞에 와야 되는 거지. 단 몇 번인가? B, C, A가 돼야 된다고. 제가 지금 뭘로 설명드렸어요? 이거 독해 내가 그냥 독해 쭉 완벽하게 저는 강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독해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독해 다 해드리고 여기에 사족 다 달라드리고 설명 다 해드린 다음에 자 여러분 독해 완벽하게 하니까 단 몇 번이에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라고. 명시적 단서를 쓸 수 있는 놈부터 쓴 독해를 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먼저 데이를 하고 하우에버 썼냐면 하우에버 쓰는 것보다 데이 잡는 게 훨씬 편해요. 대명사랑 지시용연사 플러스 명사를 먼저 잡고 나중에 연결사 잡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문제 푸는 것들을 기초 문제를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이런 유형들로 대명사 있는 것들 먼저 순서 문제에서 보여드리고 지시용연사 플러스 명사 있는 것들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연결사 구조로 제가 교재를 다 구성하고 도선생 코멘트 해설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수업도 하고 교재 해설도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면 풀수록 타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명시적 단서 연결사 지시사 대명사는 평권 학습 방법에 평권 학습 방법에 안내 있는 말이니까 자 지금부터 좀 쭉쭉 볼게요. 2025학년도 6월에도 여기에 대아웃롤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폴 익젠플이 나왔어. 이 연결사들 너무 중요하다. 하지만 쟤보다 더 직관적인 건 대아웃롤이 나왔어. 그들의 역할은 지원하고 상담하고 조언을 주는 거다. 팀에게 어떤 게 최고의 학습 방법인지에 대하여 그러면 저기 앞에 A를 기준으로 쓰자고 왜? B에 있는 폴 익젠플이 있지만 연결사보다는 지용연사 플러스 명사를 쓰자고 주어진 문장이나 B나 C에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 저 대열롤 그들의 역할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줘야 돼. 주어진 문장 읽어봐. 쟤네 받을 말 없단 말이야. B 읽어봐. 쟤네 받을 말 없단 말이야. 어 쌤 대열복수받을 만한 말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만 맞추라. 게 아니고 독해를 하라고. 그들의 역할을 누구? 팀에 조언을 하고 상담을 하고 어드바이스를 줄 그들을 찾으라고. 그럼 주어진 문장은 없고 B도 없어. 근데 C에 뭐가 있다. C 맨 마지막 읽으면 여기에 오히려 Human Resource Department Professionals가 나온다고. 이 전문가들 얘네가 얘네를 받는 거야. 그럼 뭘 할 수 있다. 어 CA를 딱 달라붙여 놓고 시작할 수가 있다고. 그럼 뭐만 하면 돼. 주어진 문장은 맨 앞에 있고 B가 여기 와야 될지 여기 와야 될지를 판단하면 돼. 이 판단은 그때 가서 뭘 써라. For example 쓰라고. 예를 들어. 예시를. 자 그러면 거기엔 수많은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이 있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의 예로써 퍼포먼스 평가나 리워드 시스템들이 있다. 그리고 개발하고 공유하는 거. 새로운 스킬과 지식들. 얘네들이 뭐가 된다. 이것들에 대한 이 세로 이 인적 자원 관리 관행의 예시들이 될 거라고. 그러면 이 예를 딱 달라붙이는 거. 우리 중심 내용 파악할 때 예시했죠. 성실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토끼랑 거북이랑 이걸로 붙이면 주어진 문장은 다음에 B 붙이니까 B, C, A가 막혔다. 다음 몇 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이게 여러분 시험장 가면 훨씬 더 타당할 거예요. 독해 의존에서 쭉 읽으면 B, A, C인지 B, C, A인지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독해를 하는데 그 기준은 뭐가 될 거다. 이런 명시적 단서가 있으면 명시적 단서를 적극 활용하라고. 그러면 어딘가에서 C로 갈 때는 C에는 뭐가 없으니까 첫 문장에 명시적 단서가 없으니까 얘에서 여기로는 B에서 C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에서 여기로는 뭘로 간다는 거야. 내용상 연결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상 연결은 제일 후순위로 빼고 확실한 명시적 단서도 먼저 연결하자고. 이해 됐죠? 자 어떻게 할지 쭉쭉 보여드릴게요. 그냥 그러면 대명사나 지형연결사 플러스 명사가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에 뭐 많이 난다 평가하니 연결사 많이 난다고. 여기 하우에버 있고 여기에도 하우에버 있어. 역접의 연결사 이렇게 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순서 잡아야 돼. 역접의 연결사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중심 내용에서 제가 정말 오래 정말 진짜 진리도록 제가 역접의 연결사 역접의 연결사 해드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역접의 연결사가 좀 익숙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하우에버가 그냥 하우에버 어쩌라고 오고 아니고 제가 순서 풀 때 이제 명시적 단서를 보일 거야. 그래서 이거 정답이 2025학년도 6월 모고사 이거 정답 1번이었어요. 주어진 문장 다음에 A로 붙었어야 된다고. 그 근거는 뭐다? 하우에버에 줬으니까 평가운데 이렇게 시험 낼 수 있는 거라고. 간접직에서 연결사 못 쓰냐? 이걸 묻는 거야. 무슨 말이야. 저 그래서 이거 가르쳐드릴 거고 이런 문제 많이 풀어드릴 건데 핵심은 뭐냐면 제 수업 똑바로 들었으면 중심 내용 파악에서 이미 연결사의 기능은 셀 수 없이 공부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편할 거예요. 자 30 2025학년도 9월 모고사 36번에도 여기에 하우에버 하나 박혀있잖아. 자 이 하우에버 어떻게 쓰이니? 잠깐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노력할 때 뭐 이해하려고 어떤 완전 새로운 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필요하대. 뭐 더 큰 조정이 필요하대. 우리가 완전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거 이해할 때는 큰 조정이 필요하다. 여기 역접의 연결사 달려있죠. 그러나죠. 자 근데 여기 봅시다. 조정은 가장 작을 거다. 언제 새로운 정보가 오직 어떻대? 약간만 새로였대. 약간만 새로우면 조정은 어떻다? 작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역접의 연결사 어디 있어? 하우에버가 여기 달렸으니까 1번이 먼저 해야 돼. 2번이 먼저 해야 돼. 우리 역접은 언제 쓰는 거예요. 빨이 좋다. 그러나 빨이 싫다. 이게 전환할 때 역접 쓰는 거잖아. 역접의 연결사 여기 달렸다고. 이거 1번 2번 순서가 뭐가 먼저다. 그렇지. 얘 먼저 오고 나서 여기로 가야 된다고. 왜? 역접이 여기 달렸으니까. 정보가 약간만 새로울 때 조정은 가장 작을 거다. 근데 우리가 받아들여 이해하려고 하는 정보가 완전 새로우면 조정은 클 거라고. 이해되죠? 이게 역접의 연결사의 기능이라고. 이래서 연결사는 명시적 단사라고 제가 부를 거라고. 어디에서만 순서랑 삽입에서만. 제가 중심 내용이나 빈칸 가면 명시적 단사란 말 쓰지도 않아요. 왜? 유형이 다르니까. 그 유형에서 해당 평권이 강조하는 걸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자 이렇게 써서 순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C로는 어떻게 합니까? C로는 뭐로 가야 된다. 명시적 단서 없으면 내용상 연결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도 하우의 법 박혀있다고. 평권 제가 2025학년도 문제만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2025학년도 수능에는 그래서 뭐가 나왔는데 수능에도 결국 나왔습니까? 나왔어? 뭐가 나왔다? 시밀러리가 나왔다고. 시밀러리가 뭔데? 우린 배웠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심 내용 파악할 때 비교대조 나열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비교대조랑 나열 열거는 중심 내용 문제론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얘가 어디서 많이 보게 될 거다. 우리 간접 쓰기 가면 미친듯이 많이 보게 될 거다. 여기에 시밀러리 얘가 뭐예요? 연결사 중에 역적 예시인과 비교대조 그 중에 나열이죠. 얘는 비슷하게죠. 그러면 A 뒤가 비슷하게야. 그럼 A 앞에 올라오면 뭐야? 이 뒤에 있는 말이랑 비슷한 거 비슷한 맥락에 있는 것들을 나열할 때 시밀러리 쓰는 거잖아. 무슨 말이죠? 그걸 찾아도 독해서 연결하는 거라고. 자 올해 수능에 얘가 나왔다. 무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 거예요. 자 2025학년 수능 37번 보면 A, B, C에 쓸만한 명시적 단서가 없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용상 연결로 붙여서 독해를 해라. 이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제가 제 수업 중심 내용 파악 들었으면 그냥 우리 예시 파트 할 때 제가 뭐 있다 했어요. 갑자기 for example, for instance 없이 예시의 연결서 없이 예시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갑자기 얘네들 나오면서 얘가 진행했던 연구에서 하면서 여기서 예를 깐단 말이야. 이거 가지고 조금 그래도 순서 잡는 데 용이하게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A랑 C는 뭐 없다는 거야. 명시적 단서 없으면 제가 그때 가서 내용상 연결도 수업시간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되게 적지만 내용상 연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내용상 연결도 그냥 제가 내용상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문장 마지막에 내용상 연결의 근거 이런 것들이 다 보여드릴 거예요. 디테일 잡기 제가 해드리면서 구체적 명사 다음에 짧은 명사 우리 어 명사 다음에 더 명사 나오고 긴 명사 하버드에서 천체 물리학을 연구하는 교수 한 다음에 그 교수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이런 올해 2025학년도 수능 문제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었다. 여기에 보면 새들인데 라인 라인에 서 있는 새들 그리고 여기 있는 더 버드로 받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서 더 버드로 인 라인 이렇게 받는 것들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다. 나중에 제가 수업시간에 다 디테일까지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순서랑 같아서 삽입은 그 설명을 문제로만 그냥 바로 해드릴게요. 삽입은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얘도 결국 뭐다? 간접 쓰기 유형이기 때문에 여기 뭐 존재한다. 명시적 단서 존재할 거다. 잘 봐요. 주어진 문장에 여기에 데이가 있어요. 여기에 데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얘가 이 주어진 문장이 1, 2, 3, 4, 5번 어딘가 들어갈 거잖아. 복수의 데이니까 자 특히 그들은 정의한다. 그룹을 멀어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으로서 상호작용하는 그럼 잘 봐. 얘가 들어갈 앞문장이 뭐 있어야 된다. 이 대명사 다시 한 번 간접 쓰기에서 대명사는 명시적 단서라고 이 데이가 받는 말이 있어야지. 얘가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복수의 뭐 기관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제가 자 문장 삽입 자 풀어보니까 여기서 뭐 끊기는 게 느껴지죠. 이런 말 안 해. 1, 2, 3, 4, 5번 뒤에 명시적 단서부터 찾고 독해하라고 할 거예요. 냅다 독해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1, 2, 3, 4, 5번 선택지 뒤에 명시적 단서 다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명시적 단서가 however 연결사죠. this term this 명사 지시형 연사 플러스 명사도 this sense 그리고 이거 지시형 연사 플러스 명사죠. 여기에 for example by contrast 비교 대조의 연결사죠. 그리고 여기도 this sense 명시적 단서 이렇게 많이 깔려 있다고 이거를 찾아 놓고 독해하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제가 문장 삽입 가르치냐면 냅다 쭉 독해하다가 여러분 느낌이 이상한데 찾아보세요. 이런 말 안 해. 잘 봐요.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제가 주어진 문장 먼저 읽고 암기하란 말도 안 해요. 얘 그냥 여기에 데이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 있으니까 얘 독해해서 어떤 복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정도만 하고 나도 한 이 정도 읽으면 독해하면 까먹거든요 얘. 자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1번 앞 문장과 1번 뒷 문장은 무슨 관계해야 돼? 여기 뭐 있으니까 however 있으니까 역접의 관계로 읽히는지 안 읽히는지를 확인해보라고 그리고 1번 뒤에 뭐 있으니까 this term이 있으니까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1번 앞 문장이 뭐 있어야 돼? 이 this term이 지칭하는 this 명사가 있어줘야 돼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찾는 독해를 시킬 거야. 두 문장 정도는 독해할 수 있 거 아니야. 그냥 생으로 독해해서 괜찮아? 이렇게 묻는 게 아니야. 야 둘의 관계가 역접 맞아? 야 앞 문장에 this term 있어? 제가 이걸 계속 확인시킬 거라고.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알겠죠? 명시적 판사니까. 자 그러면 매일 우리는 본다.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뭐로 본다? 그룹으로 본다. 근데 사회심리학자들은 사용한다. 그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 잘 봐요. 그러면 일상에서 우리들은 그냥 사람들의 집단을 뭐로 본대? 그룹으로 본대. 근데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둘이 역접관계 맞아? 괜찮지? 우리는 사람 모여있으면 그냥 뭐라고 부른다? 그룹이라고 보는데 사회심리학자들은 그 용어를 좀 더 자세하게 사용하는데 그럼 여기 있는 this term이 지칭하는 건 뭐야? 그렇지. 여기 있는 a group을 지칭하는 거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this 명사 나온다고 이 명사가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지만 a group을 this term으로 바꾸고 있잖아. 이걸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라고 부를 거라고. 그럼 잘 봐요. 1번에 주어진 문장이 그 주어진 문장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여기 들어오면 이 관계가 끊겨버리잖아. 역접의 관계가 끊기고 this term이 끊기잖아.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앞에 대의가 그들이 정의한다. group을 이럴 사람 없잖아. 됐죠? 자 이렇게 한 땀 한 땀 독해를 해나가는 거야. 그러면 2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2번 앞 문장에 뭐 있어야 돼? 이러한 의미 의식 뭐? 상호작용에 또는 상호의존을 상호의존에 이러한 의식이 있어야 돼. 자 근데 독해봤잖아. 그러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이 용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 근데 이런 상호작용과 상호의식 공동의 목표에 대한 상호의존 에 대한 의식 감각 받을 만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때 주어진 문장 독해하라고 할 거라고. 그냥 독해하다가 어 좀 이상한데 하고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this 명사를 받는 게 없으니까 주어진 문장 들어가 보라. 왜? 얘 뭐가 들어와야 되나 보네. 그러고 가니까 그들은 정의한다. 그룹을 뭐로써? 사람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상호작용한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가 이 this를 받는 거네. 되지? 그럼 잘 봐요. 그때 가서 뭐 도수일 수 있다. 주어진 문장이 2번에 들어온다면 얘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 뭐 있었어? 데이 있었잖아. 2번 앞 문장이 뭐도 있어야 돼? 저 데이 받는 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찾아봐요. 2번 앞 문장이 저 데이 받는 말 누구야? 그렇지. 사회심리학자들이 되는 거지. 얘네가 얘네 받고 여기 있는 this 명사가 얘네를 받으니까 다 몇 번밖에 안 된다. 2번밖에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풀라고 할 거예요. 잘 봐요. 절대 요행은 없어요. 여기에서 독해를 안 하고 얘가 얘네 this가 얘네 데이가 얘네 이렇게 맞추는 건 옛날 문제들이라고. 독해를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독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3번 앞 문장과 3번 뒷 문장은 얘가 보편적인 진술일 거고 이건 구체적인 예실이 들고 있을 거야.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4번 앞 문장과 4번 뒷 문장은 무슨 관계일 거다? 비교 대조의 관계일 거지. 우리 전개구조 중심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봤잖아.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5번 앞에 뭐 있을 거다? 이 this 센스가 받는 말이 앞에 있을 거야. 다 있단 말이야. 제가 요거를 미리 파악하고 문제 풀라고 할 거고 요거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쭉쭉 이제 자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이건 주어진 문장에 딱히 명시적 단서가 없어요. 근데 1, 2, 3, 4 5번 뒤에 보면 2번 뒤에 this 명사 있고 4번 뒤에 but 있고 day 있고 5번 뒤에 this 있는데 잘 봐요. 보통 학생들 그냥 쭉 독해하다가 한 중간쯤 아씨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던져버리잖아. 근데 5번 뒤에 뭐냐면 search call 수도 있었다. 이거 search 명사잖아. 근데 요거 독해해 보면 요거 받는 말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무슨 말이야? 그러한 전화들 얘를 받는 말이 앞에 있어야 되더라. 근데 자 5번 앞문장 독해 보자. 그러나 그들은 비할 수 없지 더한다. 지물 더한다. 뭐 그 계좌 사용이 여기 뭐 없어? 그러한 전화를 받은 말은 말이 없어. 5번 앞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해봐라. 주어진 문장 독해해 보라고. 주어진 문장이 뭐가 보여요? 요거에 있는 phone call이 보인단 말이야. 얘네들 받는 거 얘가 맞아. 그럼 정답 몇 번이란 거야? 5번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봐. 요런 것들이 search 명사나 대명사나 지시형 인사 플러스 명사가 특히 뒷번호에 박혀 있잖아. 그럼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독해하느냐 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주어진 문장 처음부터 정확하게 독해 다 하고 처음부터 이거 독해 아무 생각 없이 다 하다가 이쯤 하면 독해력이 떨어져서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자 감독관이 자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니까 던져버리잖아. 그러니까 냅다 독해하기 전에 우린 뭘 먼저 찾아놓고 갈 거다. 1, 2, 3, 4 5번 뒤에 명시적 단사 다 찾아놓고 2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2번 앞문장에 이티스 명사가 있을 거다.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4번 앞문장과 4번 뒷문장은 역접의 관계 있고 요거 데이도 있을 거다.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 얘 찾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자 2024학년도 9월에도 뭐가 나왔냐면 주어진 문장에 명시적 단서 뭐 쓸만한 게 없으면 1번 뒤에 in other words 제가 나열할 때 중심내용 파악해서 이거 나열 재진술이라고 했죠. 디스 언더아빌리티 디스 명사가 있고 여기 인 에디션 나열이고 포 리그젠플 예시의 연결사인데 여기 뭐 있다? 디스 명사 있잖아.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어세스가 어? 앞문장에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앞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독해 보면 앞문장이 없단 말이야. 잘 봐요. 5번부터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쭉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버텨야 되니까 문장 답이 조금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그냥 버티라고 하는 말 아니죠? 재진술하면 1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1번 앞문장과 2번 뒷문장 같은 말 하고 있을 거야. 2번 정답이 아니라면 디스 언더아빌리티 지침하는 게 앞문장이 있어야 돼. 3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이거 3번 인 에디션이니까 나열이니까 뒤에 있는 거랑 앞에 있는 문장이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들을 하겠지.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4번 앞은 4번에 대한 예시에 대한 일반적인 원론 이런 거겠지. 근데 5번 뒤에 디스 마이크로 레벨 어세스가 있는데 여기 없어. 그럼 왜 봐라. 주어진 문장 찾아보면 주어진 문장이 뭐가 있다. 이런 게 예를 지칭하는 거라고. 정답 몇 번밖에 안 된다. 5번밖에 안 된다. 이 명확한 근거가 오히려 문장 합의에 더 많단 말이야. 자 어떻게 설명할지 알겠죠? 제가 명시적 단서 명시적 단서 합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자 2024학년도 수능에 39번에 뭐 나왔다. 주어진 문장에 however 역접 연결사가 있어. 그럼 얘가 1, 2, 3, 4, 5번 어딘가 들어가겠지. 얘가 들어갈 앞 문장이랑 이 주어진 문장이랑 무슨 관계가 된다. 역접의 관계가 된다. 역접이 뭔지 제가 중심 내용 때 정말 많이 설명했죠. 근데 1번 뒤에 for instance 2번 뒤에 similarity 3번 뒤에 however 역접 연결사 5번 뒤에 by contrast 비교 대조 연결사 다 나오잖아. 요즘 평화권이 연결사 진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심 내용 때 그렇게 연결사 연결사 했던 거예요. 얘를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수능 영어의 요즘 핵심이라고. 무슨 말이냐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뭐도 있다. 이그젠플을 준다고. 예시를 여기서 연단 말이야. 여기서 토끼랑 거북이 쏟아져 나오는 거지. 이 다이나믹 이러한 역학은 설명된다. 두는 거 같은 가치를 두는 거 편의성과 환경에 대한 걱정에 같은 가치를 주는 부모의 예시로 설명된다. 여기서 토끼랑 거북이 예시가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4번 뒤에 보면 여기 대기가 있어. 그들은 경험한다. 같이 갈등을 경험한다. 그들이 일해온 기저귀를 산다. 뭘 위해서? 그들의 베이비를 위해서. 이 대의는 누구 지칭하는 거야. 4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즉 주어진 문장이 4번에 안 들어온다면 4번 한 문장에 이 대의 받을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너는 같이 갈등이 경험한다. 여기 없단 말이야. 그럼 저 대의가 받는 말은 누구다. 그렇지. 이 parent을 받는 거다. 정답 몇 번밖에 안 된다. 4번밖에 안 된다. 여기서 예시가 열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대명사나 지지용용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연결사까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것들을 설명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주어진 문장에 1, 2, 3, 4, 5번 뒤에 여기에 2번 뒤에 this 있고 3번 뒤에 end도 있고 5번 뒤에 their decline도 있는데 여기 뭐 있다. as a result 있잖아.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연결사도 however 역접의 연결사 그 다음에 예시의 연결사 그 다음에 뭐 어디 있다. 인과 원인과 결과니까 얘가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자리 앞에 원인이 들어야 되고 얘가 결과일 거 아니야. 근데 얘네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게 아니고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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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무슨 말이죠. 근데 잘 봐. 이제 보인다고. 1번 뒤에는 명시적 단서가 없어. 4번 뒤에는 명시적 단서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용상 연결로 퍼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상 연결 제가 그냥 무작정 여러분 이거 독해 못해요. 이해 안 돼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야. 내용상 연결 내가 1번 잘 모르겠으면 1번 뒷문장이랑 1번 앞문장이 내용상 연결로 붙는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세모치라고 할 거야. 일단 스킵해놓고 나머지 명시적 단서가 확실하면 나중에 1번 다시 보라고 할 거야. 이게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36번에 이거 보면 여기 also가 있고 the flip side of this coin이 있어요. flip side of this coin이 동전의 반대면을 말하는 거예요. 동전의 반대면을 보여주는 임상 결과가 또한 있다. 라고 하면 즉 반대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 대조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they가 있고 여기에 these people이 있으니까 얘네 가지고 어? 임상 결과가 여기 두 개가 있거든. 두 개의 임상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 임상 결과는 여기 있고 그러면 쟤는 어디 들어가야 돼? 다른 임상 결과 보여주는 데 들어가야겠지. 비교 대조도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뭐가 있다? also 같은 나열의 연결사들도 들어간다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요즘에는 연결사 많이 내요. 근데 쟤 하나 가지고 문제 풀려고 안 한다고. 여기 뭐 있어? 컨스켄텔리 같은 인과의 표현이 있으니까 얘네가 5번이 정답이 아니라면 5번 앞 문장이 원인이고 얘가 결과일 거라고. 이게 맞는지 독해 보는 거야. 제가 수업 어떻게 할지 알겠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연결사들이 이렇게 주어진 문장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아까 봐서 알겠지만 연결사들은 여기도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에 근거가 되는 연결사들이 여기에 자 2022학년도 수능 이 문제 진짜 어려웠는데 여기에 역접 연결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search an illusion search 명사도 있어요. 이 search an illusion이 받는 게 여기 있는 이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 주어진 문장이랑 이 뒷문장이 자 제가 가볍게 독해 드릴게요. 뭐뭐 하는 한 비현실주의인데 뭐에 소리 없는이죠. 조용한 이니까 소리 없고 무성의 흑백 영화 소리 없는 흑백 영화가 지배하는 한 사람은 take a take a for b거든요. a를 b로 착각하다 해요. 영화적 환상을 이 현실의 표현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라고 있어요. 자 여기는 소리 x 색 x죠. 무성의 흑백 영화가 지배하는 한 사람들은 착각하지 않는다. 라고 있어. 근데 역접 나오고 갑자기 뭐가 나? 사운드가 나오잖아. 소리가 나온다고 갑자기 컬러가 나온다고 색이 나온다고 얘네들이 위협했다고 뭘 위협했다고 그러한 환상을 만들겠다고 그러한 환상 뭘 말하는 거야? 이 착각을 말하는 거지. take a for b a를 b로 착각하다라고 소리랑 소리가 없고 색이 없을 때는 이런 착각 안 했다고 not 안 했잖아. 근데 소리랑 색이 뭐 안 했다. 그러한 환상 만들어내겠다고 위협했다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되게 타당하겠죠. 왜? 역접도 맞잖아. 소리 없고 색 없으면 착각 안 했다고 근데 소리 있고 색 있는 놈이 등장해서 착각을 하게 만들겠다고 하잖아. 무슨 말인지 했죠? 핵심은 얘라고 결국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중심 내용 파악 때 계속 강조했죠. 수능 영어의 핵심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이라고 말장난이라고 샘, 일루전이란 착각이 어디 있는데요? 다시 한 번 take a for b 영화적 환상을 현실의 표현으로 착각하다 오해하다 얘를 요걸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 독해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자 근데 요렇게 하니까 역접의 연결사가 여기 있으니까 답 4번 타당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수업도 이렇게 할 거고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놨고 해설지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 모든 게 평권이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수능 영어에서 순서 문장 삽입 이런 간접수기 유형에는 뭐가 있대?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지어 대명사 등의 연결고리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하나 하잖아. 그게 안 되면 뭐하래? 내용상 연결 독해 정렬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봐. 수능 시험장 가니까 시간이 많아요. 쪽잖아. 제한된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명확한 눈에 보이는 명시적 단서부터 다 연결해서 활용한 다음에 그때 내용상 연결하자고 내용상 연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take a for b를 우리가 search an illusion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건 까다롭고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하자고 제가 그렇게 기출 문제들 다 모아가지고 연결사 대명사끼리 지지어 연결 플러스 명사끼리 연결사끼리 그리고 내용상 연결끼리 이렇게 순서랑 문장 삽입을 구성해놓은 거거든요. 여러분이 보는 교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해설지도 제가 직접 도서진 코멘트 그리고 거기 화살표 다 달아놨어요. 제가 얘가 얘로 연결된다 얘가 얘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보면 되게 타당할 거예요. 제가 수업이 되게 타당하겠죠. 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처음에 설명하는 이 용어들 간접쓰기 명시적 단서 연결사 이거 다 어디서 놨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 평권이 여러분한테 수능 이렇게 공부하라고 올리는 자료 있는 말이라고 타당하겠죠. 절 미치지 말고 이 말을 믿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거 따라서 기출 문제 다 설명해드릴 테니까 자 이 OT가 여러분 교재를 강의를 선택하고 교재를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가 그 기출 문제들을 제가 유형별로 이렇게 모아놔서 오른쪽 위에 보면 어떤 유형이라고 이렇게 이 문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좀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 저 수업할 때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꼭! 하고 한 3초 있다가 다 플레이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풀어보세요. 꼭! 하면 영상 꼭 멈추고 스스로 풀어보고 자 제 강의 바로 들으세요. 그러면 되게 타당하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어 내가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을 들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하잖아. 그때 해설지 한번 보세요. 해설지에 그냥 단순하게 해석만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거기에 영어 지문도 다 달아놨어요. 거기다가 화살표 칠해놔서 일단 제 또 선생 코멘트라고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거 보기 전에 그 화살표만 보고 여러분들이 뭘 놓친지 파악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냥 냅다 독해한다고 명시적 단서를 제대로 안 찾았을 거야. 제가 그 영어 그 지문에다가 화살표 한 것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럼 제가 그 해설지에다가 또 선생 코멘트라고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건데 제가 직접 다 타이핑해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요약까지 해놓고 제가 수업시간에 여기 판사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화살표 완전 제대로 다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사실 교재만 제대로 봐도 제 수업 충분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제가 제가 수업시간에 쓰는 모든 걸 해설지에다가 넣어놨으니까 제 수업 들으면서 부족한 건 해설지 보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여러분 어려워하는 순서 문장 삽입 여러분들이 원래 풀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제가 강의에서 열심히 더 자세하게 수업할 테니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